안녕하세요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경 손에다 놓고 펼쳐 보겠습니다 은나의 성경 킹잼스 성경 어느 성경 더 좋은가? 절대적인 없습니다 제일 좋은 성경은 종일로 쓴 성경 아니고 이 글자 안에 담긴 메시지 입니다 은나의 성경 읽기 전에 킹잼스 성경 읽기 전에 신약 히라의 성경 읽기 전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있었습니다 우주만물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인 창식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히브리어를 요해와 해 입니다 서있는 사람 행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호와 행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위함이 아닙니다 가야됨